안녕하세요 아우라입니다 현네시아입니다 어제 갓 데뷔한 핫한 슈퍼신능이 있습니다 How we get out! 안녕하세요, 허우입니다 영어로 히는 월드 와이델의 약자로 저희가 세상을 치유하고 음 콩과 희망을 주겠다는 뜻이 안 됐어요 와 안녕하세요 NFC 메디 안녕하세요, 저는 ENFP 쇼입니다 저는 ENJ 찬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딴 것 같아요 ENTP에요 좋아 좋아요 아 부드러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NTP 박정근입니다 정근님, 그 형이.. 아, 복숭을 낳기.. 그니까 형이 뭐 안무 같은 거 도와주셨다고 했는데? 아, 네, 네. 어때요 형님, 좀 조언을 잘 해주셨어요? 네. 저희 하우 전체 형한테 항상 이제.. 모니터도.. 네, 그냥 항상 화이팅 하라고.. 안녕하세요, ENFJ V입니다. 안녕하세요, ENFP 민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SFP 강릉선빈입니다. ISFP죠? 제가 이랑 이랑 왔다 갔다. 지금 많이 보고 계시나요? 아, 이렇게 해야죠. 웃어봐, ABC 따라하고 싶어요. 아, 어떻게? 웃어봐, ABC 오늘은 저희가 인디안 인도에 이제 우리가 문화를 좀 배울 건데 요즘에 정말 핫한 인디안 음악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골고기의 제목은 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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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Mohammad 닌자와 스티 영화같은데? 네 영화같네 영화의 퀴즈야 참 진짜 많아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아 계속 저거 아 사랑이 좋겠다 아 약간 핫도까지 넘어 어 오 와우 나오다 나오긴 텐데 멋있어 내게 사업끼리지 않네 전체적으로 엄청 쉽게 만들어낸다 궁전이 예술이네 처음에는 우리가 하고서 궁전같은데 배경이 너무 예쁘고 색감이 이 분이 지금 나이가 신이고 그리고 인도에 약간 전설적인 배우격을 하셨습니다 況에서 댄스 브래든 브래든! 오오르당 누르면 한 번? 노래가 전체적으로 쉬워서 따라하기 이렇게 그... 브레이크가 어리기 쉽고 만드는 것 같은 Meg4 왜 한달만에 상업표를 찍었는지는 보자마자 알 거예요 왜? 다들 알 거예요 그냥 무슨 멜로디가 생겨요 이름이 오네 보면은 계속 반복성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틱톡 감성을 저희 거잖아요 ISM 너무 잘하셨네 헬라이트 무료나오는 외분의 근육이 그 중에 하고 활동 많이 하고 한 5년쯤에 리더님이 이런 몸을 탁 해서 이렇게 하면 멋있어 정리를 하고 운동을 많이 계속 이루고 있고 오징어 오징어 포징을 좀 지금 한거죠? 포징 뭐 어떻게 해요? 따라해 볼게요 화나가 좀 따라해 볼게요 따라해 볼게요 아 좋아 좋아 포징은 화나가 좀 따라해 볼게요 어 벌써 정리를 듣는 거야? 동시에 오신 3명 정도 될 거야? 벌써 준비돼 있어 저 짜증만나? 뭐라고? 어떻게 해요? 아 촬영하는데 그래 그래? 구독자분들은 여기 밑에 파워브보보뮤직비디오를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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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오사무소에서 너무 많이 많이 해주시고 기대하면서 감춰내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요